조금만 짜장면. 맛있겠다. 멀아줘 짜장면. 조금만. 멀아줘줘. 짜장면 국물. 떠먹어. 이거 진짜 안 먹는데. 문숙 씨요? 네? 문숙 씨요? 어 뭐야. 우와 선장님. 우와 여수 선장님 오셨어. 어디 갔다 오셨어? 여수 선장님 우리. 황정민 닮으신 선장님. 아니 여기서 뭐 드세요? 제 이름 달고 제가 낼게요. 여수 낚시군단의 선장님. 근데 왜 영업 안 하시는 분이 놀러 오셨대요? 2박 3일 놀러 오셨대요. 몇 개 몇 개 많은지 얘기를 해주세요. 크릴 세 개 일단 빵가루 두 개. 가자. 우와 어지러워. 여기는 나중에 가자. 어우 나 어지러워. 나도 어지러워. 어지러워. 이건 들어가 보자. 다른 포인트거든요. 여기서. 오 쟤 같이 있었는데? 지금 안 나오면 못 나와요. 오 쟤 어디 가냐? 어떻게 나오시냐 이제? 안녕하세요. 오 어떻게 하세요? 멘탈 오셨어. 지금 어떻게 넘어야 될까? 싸늘하다. 가슴에 비수가 날아가 꽂힌다. 자 가자. 어우 나 여기서 해야겠다. 세팅할게요. 물이 오른쪽으로 가네요. 약간 장타쳐서 끌어올게요. 이렇게 왔어. 이렇게 왔어. 잡은가 본데? 아 용치. 용치에요. 아 뚝배기. 아 밑바부통이 들어갔어. 뚝배기. 자 잡아가 좀 있네요. 멀리 쳐서 해야 될 것 같아. 호이. 어 이걸 잡았어. 아 놀래미 진짜. 자 뚝배기. 뚝배기. 오지마. 더 멀리 쳐야겠다. 오케이 잡았어. 뭐야. 뭐야. 우와. 애기뱅이돔 잡았다. 애기뱅이돔. 꼬치뱅이돔. 좀 멀리서 나왔거든요 고기가. 아 나 이씨 놀래미. 뚝배기. 잡았다. 잡았다 잡았다. 우와 힘 많아. 얘 뭐야. 우와 힘 다르다. 얘 돔이다 돔. 우와 아 얘 뭐야. 오 뭐야. 오오오오. 뭐야 뭐야 뭐야. 우와. 우와. 아 깜짝이야. 아 드러뻑. 으아. 놀래라. 긴 꼬리인 줄 알았네. 뺀치 뺀치 뺀치. 확실히 동은 끌고 가는게 자로 되니까. 우와 놀래라. 오오오. 오케이. 왔어. 우와. 뱅에다. 뱅에돔 뱅에돔. 뱅에뱅. 뱅에뱅에요. 지우미들만 올라오는데. 얘 점점 커진다. 자. 여러분 다시. 오. 얘들 돔이다. 우와. 우와. 사이드 되나 보다. 오. 오. 어. 어 끊어졌어. 목줄 업해야겠다. 큰 거였어. 큰 애들 들어왔다. 좀만 올렸어. 좀만. 2호 라인. 고기가 다 멀리서 물었거든요. 운 닫자. 가자. 잡았다. 잡았다. 이거 못 잡아. 이야. 겁나 크다. 잡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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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랑 날라갔어. 원초 터졌어. 어떡해. 챔피언. 챔피언. 오. 찌살렸다. 잘 쉬자. 재물 한 마리 걸자. 존말라야 돼. 나가 오지 마라. 어두워져서 못 하겠어. 오. 손 시겨워라. 너무 추봐. 추워. 추워. 어휴. 발 시려워. 나 지금 시험관 제대로 들어왔어. 물이. 배터리가 다 됐네. 배터리 체크도 안 있어요? 요구르트차? 섰잖아. 아니에요. 가요. 안 움직이는데 요구르트차야? 어휴. 요구르트차 멈췄어. 추워라. 추워. 어휴. 힘들어라. 다시 온다. 하나, 둘, 셋. 아, 담았어. 석신이다. 스시의 석신이. 맛있게 치yas PARA 2. 아뇨, 앞에서 보니 상 заняться? 어제ates이 KickSang을